날이 났어요. 또 안타가 없애요? 날이 났어요. 어떡해? 추웠어요. 다 이런 거 하셨어요. 누가 손님인 줄 모르겠군. 현철이 아침 일찍 노동을 해 봤냐? 네, 해봤던 것 같아요. 3개 말해. 쟤네 거는 지내가게. 이제 이렇게 시끄러우면 일어날 만도 한데. 그렇다고 걔들이 일어나겠니? 옆에다 그냥 놔둬. 오케이. 자, 앉아. 일어날 아침에 볼 제목이 브래곤 마일리. 처음인데요. 살면서. 넌 진짜 처음이 많구나. 희은이도 그러던데. 아침 놀이 하나 듣자. 추천곡 있습니다. 뭐? 체조곡이요. 그건 뭐더라? 지석체조 트라이요? 체조. 딴 따단. 이거 맞아. 이거지? 다 기억해요? 맞아, 이거. 오빠, 빨리 일어나. 아침에 관절을 움직여줘야겠어. 그다음 뭐지? 가리비? 이거 아니야? 막 뚝뚝 소리나, 나는. 아, 이게 몸이 풀리긴 하다, 진짜. 그렇지? 오, 오. 오, 오, 샤.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체조이 불안하다. 우리 배수. 우리 배수. 우리 배수. 아! 이거 내려야지 이렇게. 어. 맞아, 한 번 쳐졌어. 응? 응, 일어났다. 먼저? 선배님. 지금 몇 시절? 아니, 지금 8시 20분입니다. 으아! 은퇴. 야, 니 둘이 뭐하는 거야? 야, 손님들을 막 모셔놓고 둘 다. 해가 떴네. 너 태아는 것 같아. 화이팅. 와. 와, 아침이다. 오오. 오오. 오. 오오. 우와.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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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너무 좋지? 지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디? 숲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숲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야 현체리가... 이때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때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가자 갑자기 선글라스 나 껴도 되니?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선글라스 껴도 되나? 어? 이거 좋은데? 어우 추워 자, 아침 햇살 보러 가자 아침 햇살 보러 가지 천천히 가 눈 떠, 눈 떠 가보자, 가보자 어디로 해서 갔니? 니가 앞장서 천천히 어디로? 이쪽으로 쭉 가면 돼 창천히 다리 – – 은철 오빠 혼자 가고 있어 – 현철 선배님, 같이 가요. 같이. 단정 탓이나봐요. 일단, 축축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눈이 안 떠져요. 조금 떠질려고 그래, 이제. 와, 오늘도 날씨 이렇게 좋아? 어, 날씨 너무 좋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안 보인 채로 걷고 있어. 밑에 이게 나무가 쌓여있잖아, 낙엽이. 약간 쿠션 역할을 해 주니까. 걷기도 좀 편안한 것 같아. 현철이는 텐트에서 잘 잤어? 네, 엄청 괜찮아요. 잘 잤어요, 네. 엄청 좋았어요. 일어나자마자 가고 싶은 거야? 죄송합니다. 이 모든 플랜은 다 현철이 뇌에서 나온 거야. 야, 이 아침에 이 서리를 맞으니까. 물방울이 맺혀 있으니까 훨씬 더 이쁘다. 와, 여기 숲 좋네. 와... 기가 막히다. 우리 여행 그렇게 하면서 아침 산행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 너무 좋은데? 그렇지, 햇살이. 어제 좋았지, 현철아? 네, 어제 엄청 좋았어요. 어. 힘들어도 하실 수 있어요. 뭐를요? 네?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가세요. 와우. 야, 이제부터 편벽 나무다. 이거 봐. 우와. 아, 너무 좋다, 진짜. 오, 좋아라. 이야, 이 편벽 나무 진짜 높다. 아, 좋다. 좋아.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냄새. 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가야지. 아, 원래 이런데 딱 모닝커피하고 꿀떡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박, 호박시리떡하고. 이거를 들어서 선배님 하는 거 보고 던져요. 1, 2, 3... 됐어. 됐어. 여기서 얘를... 던지면 뒤로 조심해. 이렇게? 응. 왜 던져? 응.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둘. 엄마! 아니야,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선배님! 자, 잠시만요. 알았어. 아무도 못 봤어.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왜 나 딸려가지? 어? 아, 잠시만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거 왜 이래? 여기를 딱 잡아. 여기. 오른손으로 꽉 잡아. 공중으로 던진다는 생각을 해야 돼. 밑에 말고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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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봐. 동작을 봐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동작을 봐. 하나, 둘, 셋. 다 이렇게 해. 다 이렇게 해. 자, 그리고 손을 짠다. 하나, 둘, 셋. 둘, 셋. 나이스, 됐어. 됐어. 어떻게 좀 되세요, 둘? 낚시가? 네, 그냥 잘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런 사람이 낚시차에서 제일 짜증 나는 사람이야? 그냥 뭐 자기 거나 잘해. 야, 나는 오늘 좀 한번 느낌이 온다. 아유, 시끄러워 아주. 저런 사람이. 이거 내 얘기하지 마. 네? 내 얘기하지 마. 안 합니다, 형님. 나 블루투스는 다 들어. 블루투스요? 블루투스. 다 들린다. 다 알았어요, 형님. 막둥아, 낚싯대를 만들지 말고 빨리 넣어봐. 던질 줄 알지? 자, 좀 감아. 잡아. 그리고 그걸 풀어. 앞으로 넣으면. 팜. 팜.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이쪽 손으로 잡아. 뒤에 보고 뭐 걸릴만한 게 있나 없나. 그렇지. 오, 좋아. 원하는 방향 그대로 쭉 앞으로 밀어. 쭉 밀어. 와. 어디 갔어? 저기, 저기 대각선으로 갔어요. 야, 엉킨 거 아니야? 어, 살짝 엉켰다. 땡겨. 땡겨봐. 아, 선배님 거랑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아. 야,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다시 던지려면 이렇게 시작 감아. 감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울었어? 어? 뭐야? 어? 잡았어, 잡았어. 울었어? 어? 잡았어, 잡았어. 뭐야? 울었어? 어? 잡았어, 잡았어. 대박. 대박. 이거 선배님이 잡은 거다. 야. 야. 우와. 대박. 누가 잡았어? 선배님. 우이가 잡았어요, 우이가. 야, 그냥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하자. 와, 정말 짜증나네. 이거 어떻게 해? 잡아요? 얘 잡아? 이거, 이거. 잡아. 야, 지렁이 소화도 시키기 전에 잡았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많이... 징그럽지? 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꽉 잡아. 꽉 잡아서 바늘을. 무섭지? 맨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오! 됐어? 나도요? 그래, 너무 조그마하니까 나 줘. 다시 잡히지 마라. 어, 선배님 대박. 잘했어. 어떻게 바로 잡지? 잡힌다. 공중으로 하나, 둘. 야옹! 야옹! 자! 야옹! 됐어. 야옹! 현철아, 어때? 아직 던지지도 않아서. 괜찮아요, 오빠? 다 이렇게, 아까 분명히 지렁이가 다 있었는데? 지렁이가 다 있었는데? 지렁이가 다 있었는데? 에휴, 에휴. 서구 다시. 여기 잡히는 거 맞죠? 원래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 낚시는 기다리며, 예술이야. 어? 어? 선배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야, 너 왜 그래? 아, 막중아.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어? 야! 아, 정말 나 얘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왜 그래? 아, 이 자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죄송합니다. 잡았는데 놓쳤다. 도망간다. 잠깐 쉬어야겠다. 적성에 안 맞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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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봐, 올려봐. 잡혔어? 우와! 끝났어, 이거. 올려, 올려. 감아서 올려. 우와! 잡았다. 오! 야, 네가 1등이야, 1등. 천우희, 두 마리. 나 두 마리. 그 감성돔 종류는 20cm 이상이 넘어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 놔줘, 놔줘. 그거 놔줘야 돼. 안녕. 어쨌든 우희가 오늘 1등이네, 지금. 와! 아, 얘가 또 어복이 있네. 그렇지? 아, 오늘 할 일 다 했다. 왜 안 먹어? 이런데? 낚시가 이렇게 진입하시지? 원래 낚시 약간 되게. 여유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배님? 굉장히 멘탈이.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요. 저는 지금 낚시 1등 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너? 진짜? 너 메디할 자신 있어?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싶습니다. 너? 아... 이게 잡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저 잡혔어요 하고 메시지가 와.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잘라먹고 갔어. 왜 이렇게 다 먹고 도망가는 거지? 야, 자꾸 왜 물고기한테 삥뜯겨. 막혀 있어.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이야... 우리 또... 얘 또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있네. 거봐. 이제 개찌렁에도 낄 수 있어요. 거봐. 할 수 있어. 얍! 제일 무서운 사람이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과일 잘라드릴까요? 그래. 너는 낚시보단 이게 낚시. 네, 네. 이게 훨씬 나아요. 네, 케이크 드세요. 이게 중요한 순간에 메기로 와. 더 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더 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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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네. 저한테 줄까? 아니야. 아니야, 오빠 이따 먹을게요, 나는. 이따 줄까요? 막둥아, 이리 와. 이거 건져 보자. 네? 이거 건져 보자. 우와, 뭐가 보여? 반짝반짝. 응? 없지? 미끼인데 미끼? 아니에요. 한 마리도 없어? 네. 단 한 마리도 없네. 여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뻐서?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차라리 고등어를 그냥 프라이팡에 구워 먹을 거야. 자, 제발 좀. 세면 좀 세워줘라. 단 1마리도 없네. 우와. 어? 완전 애기. 보고 새끼 3마리 있다, 보고. 보고, 보고 볼래 누나? 어? 선생님 보고 잡았어요. 진짜? 진짜로? 귀엽지? 귀여워. 야, 놔줘, 놔줘. 네, 놔줘야죠. 연아. 네? 형은 애들 음식 할 테니까 애들 좋은 지도 편달 하고 있어. 네. 현철이 너도 낚시 정말로 하고 안 맞구나? 네. 처음 해봤는데. 적성이 안 맞네. 적성이 안 맞네. 적성이 안 맞네. 적성이 안 맞네. 적성이 안 맞으면 그냥 그냥 아예 이렇게 안 하는 스타일이야? 네, 아예 관심도 없죠. 야, 어쩜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우리 아들 적성이 안 맞으면 아예 안 해. 어이. 두 마리나 잡은 친구 아닌가. 요! 잘 잡히나? 여긴 안 잡히는 것 같소. 오히려 여기가 더 깊은 데 아니여요? 근데 잘 안 잡히어요. 잡고 말 거야. 그래, 한 마리씩 있는 건 할 수 있어. 내가 꼭 잡고 만다. 나도. 할 수 있다, 천훈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룡. 깜짝이야. 저밖에 모르겠어. 어, 잠깐만. 너 왔어? 네. 빨리 그냥 맨발로 가, 그냥 신발 씻지 마. 잠깐. 빨리 그냥 맨발로 가, 그냥 신발 씻지 마. 잠깐. 신발 씻지 마, 그냥 빨리 가. 슬퍼 신고. 뛰어, 뛰어. 왔어, 왔어. 뛰어, 뛰어. 왔어, 왔어.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안 돌아가. 뭐야? 무슨 일이야? 현철아, 당황하지 마.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돌려요? 현철이, 당황하지 마. 잠깐만. 그렇지, 천천히 끌어올려. 이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요? 떨어졌어. 야, 가봐, 가봐. 대박. 큰 거다, 가봐. 뭐야? 왜, 왜? 큰 거야? 아니, 이 앞에 있잖아. 어? 아니, 이 앞에 있잖아. 야... 야... 그물에 있는 걸 건졌네. 뭐야, 이게. 참나. 너무 창피한데? 뭐가 창피해? 야, 그물도 같이 건졌어. 어? 휴원 선배님. 어? 저게 흔들려요. 어떤 거? 이거요. 나? 네. 잡았나? 어? 또 흔들려요, 선배님. 또 흔들려? 잡았나? 아유... 우와, 진짜 조그맣다. 우와, 두 마리 잡았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조그만 것만 있어서 이거. 먼 바다로 나가야겠다. 어? 여기 너무 가까운 바다라서 조그만 것만 잡히니까.